안녕하세요. 볼빨간사춘기입니다. 러블리 여러분! 이번 주 발매된 신곡 블루 잘 듣고 계신가요? 너무 좋다고요? 너무 멋있다고요? 빨리 라이브로 듣고 싶으시다고요? 네, 볼빨간사춘기 단독 콘서트 블루미 11월 30 그리고 12월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네,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인 만큼 색다른 볼빨간사춘기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재밌게 준비하고 있는데요. 꼭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콘서트에서 만나요!